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 파페라즈 첫 대 주인공 아이비입니다. 진짜인가요?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고기를 안 먹여서 키운 것도 아닌데 고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단백질 종류가 꼭 있어요 계란, 햄, 소세지 씹는 맛이 좋은 뭔가 이렇게 좀 씹어야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좀 웃으실 것 같아요 소세지 이거 없으면 노래가 힘이 안 나요 이건 더 충격적일 텐데 이게 육포입니다 육포 너무 맛있어요 소세지 내가 넌 그때 대단해 내가 넌 그때 Minh과 disease 번호 넌 누나 한 번 추면 리포 넌 누나 한 번 추면 사랑이 꿋꿋騰기 세월인 그맛 같냐 사랑을 하지 참수 터로구이 내가 간다. 오우, 소리부터 맛있어. 이게 요즘까지 처음이야. 오우, 이거 정답이었다, 정답. 저에게는 고기는 마치 심장 같은 문제라고 할까요? 정말 행복하다.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두 점.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BARKING T emphasize between one and two. 하의 차 mitä 신앙에 도착! 내 목에 쏘는 척! 위!